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종옥 엘빈 건강 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건강 정보 함께 하심을 축하드립니다 비트 너무나 좋은데요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보통 좋은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효능을 중요한 것만 몇가지 써놨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이 요리하는건 아주 간단해요 채 썰어서 이렇게 기름에다가 볶음 볶은데 소금만 천일염 넣고 저렇게 넣고 볶으면 단맛이 좋아지고요 맛이 아주 좋아지거든요 익히면 그리고 몸의 흡수율도 아주 높아지고요 그리고 혈관 청소 1위 아주 최고 1위에요 1위 나쁜 콜레스톨 이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톨 수치를 다 제거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과육에도 들어있지만 껍질에 가 타량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양배추보다 있잖아요 무려 300배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껍질을 꼭 같이 해야 되요 그리고 지저분한 대만 깎아내고 그건 말려서 차를 끓여 먹는잖아요 제가 다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너무 좋은데 좋다고 많이 드시면 위가 안좋으신 분이나 임산부들은 굉장히 안좋아요 일반인도 많이 드시면 당연히 독이 되니까 안좋죠 그래서 적당하게 드셔야 되요 이렇게 좋은 비트를 자주 해 드셔야 여러분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세한 효능은 이 아래 커뮤니시티에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간단하고 쉬운 요리에요 익히면 맛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해서 드세요 어려운 요리가 아니니까 비트 우엉 더더기 최고 3대 2 채소가 아주 최고 1이라고 합니다 혈관 청소해 주는데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고 요리가 쉬운 이 비트 요리 자주 해서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